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55년 차 배우 김민정 씨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으로 하루를 엽니다.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유연함과 근력이에요. 잠 깨우고 있는 거예요. 온몸, 머리끝부터 발끝까지. 안 하면 굳어버려요. 관절은. 침대에서 딱 눈 뜨자마자 잠을 깨자마자 시작하는 걸로. 또 우리는 배우니까 호흡이 짧으면 또 안 돼요. 이 복식호흡으로. 꾸준한 자기관리야말로 오랜 배우 생활의 비결. 평생을 이어온 이 습관 덕에 동안 외모와 24인치 허리 사이즈를 유지 중이랍니다. 스트레칭으로 한 시간을 꽉 채우고서야 방을 나서는 민정 씨. 운동으로 땀을 뺀 후엔 따뜻한 물로 수분 보충을 해주는데요. 몸도 마음도 항상 아름답고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배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살았다고 하는 그녀. 10여 년 전 이사 온 이 전원주택 역시 그런 삶을 위해서였다고 해요. 날씨가 초록초록해지지 않아요. 계절이. 그럼 저 창밖을 보면서 물 여기 산을 보면서 물 먹는 건 너무 힐링이 돼요. 최고의 보약이에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